안녕하세요 손 윤태준 작가 여기 숨어있다고? 아 네 계산이야 도혜가 윤태준 우리 회장님의 최애 아티스트인 건 당연히 알 테고 윤 작가에 대해서 알아내세요 원영 씨가 할 수 있는 만큼 싹 다 저는 저는 지원이 형이라고 합니다 잘못 들은 거 같은데요 돈 안 받을 테니까 허드린 일을 써주시... 손님! 사장님! 뭐하는 짓입니까? 거기 뭐 있는데? 근데 넌 왜 주원이네 가게에서 일하려고 하는 거야? 시끄러워 죽겠네 합격! 바로 일할 수 있어요? 그럼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받을 일 없었으면 하는데요 저... 정말 복직되는 거 맞죠? 어... 믿으라니까 안 보고 뭐합니까? 아... 네 나중에 저도 구경하러 가도 돼요? 가마를요? 아... 완전 오바했다 시간만 맞으면... 아... 이거 청소하라 그랬습니까? 아... 먼지가 많길래요 놔두라고! 됐으니까 그냥 나가요 사장님! 사장님! 좋아하는 건 마음이 아는 건데 무슨 인정이라느니 뭐 착각이라느니 저 진짜 괜찮은데? 지원이 형 그냥 좀 가지 저 그 사람 더 이상 못 속이겠어요 지원이 형 씨 우리 다시 보지 맙시다